아 나 이거 가위가위보를 못 외우겠어 이게 뭔지 모르면서 왜 자꾸 바꾸래? 아 이거 야야야야 아 잠깐만 내 말 듣지 말아봐 잠깐만 내 말 듣지 말아봐 나 좀 외워야겠다 아니 왜? 아 머리가 안 들어와 아 가위가위보 너무 많아 손가락이 너무 많아 야 재이 형 믿지마 재이 형 믿지마 재이 형 믿지 말라고 야 재이 형 믿지마 재이 형 다 바꿔주세요 끝! 끝! 야 대박이다 지민아 야 내가 호빈 믿지 말라고 했잖아 어 나 뭘 믿었는데? 내가 뭐 해도 돼? 누구 팀인지 모르겠어 아 이 판랑귀 이거 어려워 우리 형 감을 믿어요 아니 아니 지금 지금 바꿀 필요 없어 어떻게 되는지 형 한 번 이기지 어깨가 뭐야 몰라 외우지를 못했어 아니 도움이 안 돼 도움도 안 되는 놈이이지 아니 나 이 형 확실히 울퉁 같은데 도움이 안 돼 아니야 아미 이렇게 그의 나이 형 나이 형